와 양파 이거 전부 전부 짬뽕입니까? 이거 이렇게 남는 거 있어요? 우와 해물이 낙지자리라니까 저거 뭐예요? 우와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부산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대구가 짬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대구 짬뽕 말입니다 형이 좀 자르셔야 되잖아요 안 자르시니까 해산물로 좀 가까이서 한 번 보여줄게 실시간 다 나오는 거예요? 예예 몇 명 먹어? 4,200명 4,200명 진짜요? 조회수가요? 오 대박 아니 조회수가 아니고 실시간 다 보고 있잖아 와 대박입니다 그러면 선두들 호기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 우와 이거 해봐봐봐 개가 우와 문호가 동짜로 잘라 예 자르겠습니다 크기 좀 잘라라 덩치감은 못하노 저 원래 덩치감은 못한 걸로 형님 형님이 하시면 되지 잘라 해놓고 니가 잘라준다며 인마 아 그냥 성의로 표현한 겁니다 가실 건가 예 아 죄송합니다 저 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우와 짬뽕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형님들 우와 와 우와 짬뽕다 남주가락 있습니까? 남주 남주 아 이거 별로 안 쓰십니까 형님? 아 미끄러워서 음 이제 맛집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콜라랑 사이가 있어요 네 콜라 사이가 있어요 어머 요정도 치켰으면 서비스 안되요? 그거는 서비스 안되요 서비스 안되요 서비스 드려야지요 서비스 드려야지요 어우 아 다당해요 어우 선생님이에요 어우 시화 안먹는다 서비스 드려 어 이 집 맛있다고 어 와봤다고 어 음 아 이 집 와봤다고요 아 이 집 와봤다고요 음 맛있다 음 아 근데 짬뽕 어 지금 오겠다고요? 오지 마세요 어 폭풍 폭풍팡님 저거 다 먹고 나가면 오세요 맞아 이거 지금 오시면 민폐 아 지금 오신다 가게 이름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시원짬뽕 짬뽕 전문적 시원 음 음 대문 공호동 짬뽕 면이 들리네 맞죠 어 짬뽕 면이 들리나 뭐 전문화는 급인데요 이게 양도와 콜라 드시지 말입니다 아 좀 먹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닦습니다 너는 습식간에 딱 살찌는 딱 스타일이야 아 저 말입니까 밥을 처먹고 콜라를 처먹어야지 밥을 처먹고 콜라를 처먹니까 그래서 뚱뚱해지잖아 다음 돼지요 자기도 돼지면서 자기도 돼지면서 어 돼지떼 어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에이 버릇대기가 아니고 장난이죠 여파이님한테 전하면서 장난 드립칠 때는 드립 쳐주는게 아 아닙니까 불이 닮았다 불이 닮았 다음에 여파이님 기분 안 좋으십니다 시점부터 시점부터 시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불이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린가 안 들린가 아 잘 들립니다 으 으 으 으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여파이님이랑 있으니까 같이 여파이님 식사 혼자 그러면 혼자 식사하게 이렇게 있냐 살 빼기 글렀다 하지마라 살 뺀다 응 문차 어떻게 여파이님 문차 십사하시게 하냐 근데 구선이 그 사람은 유효한겁니까 계속 끝까지 응 근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일단 매형이 좀 틀리네 국물이 시원하고 이거 엠비야 해물 해물 전혀 아끼지 않고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그 전보라면 있잖아요 엄청 큰거 그게 그런 토스야 응 전보라면 그게 다 똑같아 나도 똑같아 양도 이게 가격 7,000원 맞는가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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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8,000원 어 응 근데 그 맛은 가볍게 한다 맞죠 여지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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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찍무기거든요 어? 찍어서 먹거든요 응 근데 부어먹어도 눅눅하지 않고 괜찮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맛집 아닙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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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 5,000원 5,000원 4,000원 아 응 머리 삭발하고 모자 원래 모자 안 쓰거든요 요즘엔 좀 모자 찢는게 편하더라구요 꽃게도 들었네 꽃게도 들었어? 해물이 진짜 푸짐해요 해물 많은데 가면 이렇게 쌍뚱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듭니까? 아, 구미가 아니고? 별로입니까? 나는 쌍뚱잘한집에 대구처럼 이렇게 막 대구를 쌍뚱하면 엄청 많잖아 대구를 쌍뚱하면 엄청 많잖아 대구를 쌍뚱하면 엄청 많잖아 아이고 회사완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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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짱마리네 어서오세요 대구는 어디갔어? 쌍뚱은 그냥 생선짜리같은데 아이고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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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처럼 형님 감사합니다 대구처럼 형님께서 200개 감사합니다 내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여포 형님 문자 식사하십니까? 그러면 여포 형님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온거죠? 무슨 작심삼일이에요? 아 잠시 진료가 돼서 들어왔어요 응 감사합니다 응 네 잘 안녕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입니까? 응 우와 여성분이요? 응 성형외과 의사 아 진짜요? 어 저 성형 좀 축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 성형외과 저기 연예인들 많이 온다 부산이나 병원에 와 진짜요? 와 장윤정 김혜수 뭐 전도현 전지현 형님도 성형 하시지 말입니다 거기서 밥이나 쳐먹어 네 밥 하나 주세요 밥 하나 주세요 아 배분입니다 저 저 요즘에 흥미가 다 드시기였죠 우와 오 존버 라면 크기 존버 라면 크기 양이 많아. 밥은 제가... 아, 됐어. 가만히 계세요. 공깃밥 하나 타기로 계세요. 아, 형님 근데 이거 타는 짜리가 있으면 공깃밥 아, 밥만이가 계산하다고? 아, 그래. 밥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 밥이 다. 양이 너무 많다. 밥이다. 양이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많다. 네,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3년이 한 달에 1500도는 한 달에 3년이 없어요. 형님 저 1500도입니까? 어. 아, 진짜입니까? 어. 거기까지 보고 갔으면 통원이 없었습니다. 어. 어. 저희 170도 형님. 아마님 좀 괜찮으신데요? 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주죠. 네, 반갑습니다. 아, 맛있어. 병원에 계십니다, 형님. 한글짱통이 아니고, 한글짱통. 아, 진짜 맛있다. 네. 야, 너무 дома하구나. 야, 너무 엄마하구나. 배꼬문 상견네, 맞죠? 상견네. 삼견네. 상균이 왔습니다. 너는 평생 할 수 없는거? 형님도? 형님이랑 전화 진짜 여자 만날 수 있겠지? 너하고 내하고 묻지 마라. 형님 평생 여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너하고 내하고 묻지 마라. 난 지금도 여자들한테 연약이 많이 온다. 내가 다 어? 차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니꺼? 형님 차단을 한다고요? 와 이거 와 이거 뭐 세상 많이 쎄구만. 나한테 연약이 왔으면 좋겠는데 형님은 차단한다고요? 와 클라스 원치십니다. 축하? 아니요 아니요. 휴대폰 사 갖고 와라. 내꺼. 몇 명 있습니까? 230이면 되나? 230이면 되나? 230이면 되나? 와. 다 차단이야. 월 차단. 내 휴대폰 사 갖고 와라. 많이 마십니까? 네. 230이면 되나? 아 무슨 뭐 용사본으로 그 뭐 200이면 되나?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28이면 되나? 그래 아니 그 사 갖고 와라. 응. 괜찮은 부분인데 형님 그냥 쫄깃하게 먹는 거 아닙니까? 어? 사과. 아니 동생 장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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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질라. 까문을 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편지들 보면 물었습니다. 아 형님. 회장님 오셨다고. 응. KMS. 회장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권진이 형님 그 형님 수업에 있지 않나 지금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아 배불러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그 그 민구 형님 그 그 볼감치는 일류입니까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뭐 저보고 다이어트 지금 안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죠 여포 형님 그럼 혼자 식사하게 이렇게 제가 동생으로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 맞죠 형님 맞 네 형님 너 조심해지라 맞다 너 어제 내 방에서 풍성틀을 끄시고 하니깐 너 일부러 미안하지만 내하고 지금 밥 잡는거 아니야 아 아셨습니까 와 진짜 백단이시네 와 아 아 아 아 PT 받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형님 여기서 명돌이 진짜 많이 못먹는거죠 요즘에 요즘에 아 콜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 저는 탄산 형님 저는 형님 저는 탄산 형님 저는 항상 흠 흠 흠 형님 구꿍 굴러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형님 한잔 시원하게 될 아 어 들이키십쇼 뜨바리 장난해 뜨바리가 못드십니까? 그렇지 아 뜨바리 추석 나 좀 불러다 얘들아 추석 재견사기 좀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여기 밥과 공깃밥은 얼마에요? 공깃밥은 천원이래요 예 공깃밥 밥 한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드셔줄게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밥값만 계산했습니다 야 이 새끼 진짜 싸우는 얘기 형이 계산 다 했어요 너 쳐다니깐 봐 네? 쳐다니깐 아이 쟤가 사야죠 여기 저 맨날 어동 먹고 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시청자들한테 그렇고 형님한테도 너무 예의가 아닙니다 응 이 빠는 소리 어 맞는 소리 어 맞는 소리 엉덩이 살 봐라 내 엉덩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판매도 해주세요 판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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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 Edition